타석에는 정원영 선수고요. 마운드에는 우리 임예승 선수가 두 번째 투수로 올라가 있습니다. 네버스! 3번, 3번! 형은 데더블 했었어요. 내가 데더블해지자, 쇼스가! 데블, 데블! 황준우 선수! 네, 타석에 있고요. 저거 볼이었습니다. 아, 뛰나요? 네! 자, 2루로, 2루로! 아... 세입입니다. 아... 예승이 괜찮아! 타자라게! 집중해야 돼요. 아... 이번에도 빠지는 분이요. 아, 3루로 가는 분이요. 아, 볼넷에 주자는 또 3루까지. 바로 배우기, 빨리 원희! 미야, 원희! 미야, 원희! 미야, 원희! 미야, 원희! 아, 원희! 여기서 들린 소리가... 아... 봄민초대학교 홈 가야죠 홈으로 영연플레이 하네요 만료를 아 그렇죠 바로 김동현으로 가나요? 잘했어 잘했으니까 이따가 또 괜찮아지면 또 던질 거니까 준비하고 있어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네 자 김동현이 세 번째 수수로 올라옵니다 중구사 만료 때 교체했으니까 뭔가 긴장도 됐고 그랬었는데 1점 이상은 주지 말자 하면서 최대한 그랬던 거 같아요 쓰리 홈 더블 버스 홈 더블 출세가 내가 더블 해줘 자 박정윤 선수인데 자 집중합니다 집중 자 김동현 초구 좋아요 네 또 오는군요 예 동현이 왼발 중심 네 자 들어왔어요 어? 야 이거를 크림을 모여줘 크림을 모여줘 크림을 모여줘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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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도 보고 재고가 좋기 때문에 크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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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